안녕하세요 김하이 하이 낯선이? 야방은 처음이지? 오늘은 저희가 태규 옷 사주기 이제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링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세대 저희들이 또 패셔니스트 하잖아요 색별홍규가 오늘 뭐 아니 너 평소에 뭐 사고 싶은 거 없어? 응 어? 응 옷에 관심이 아예 없어? 응 어? 응 그럼 빨개 벗고 다닐래 진짜? 하하하하 아우 하이밍 귀여워 죽겠다 하이밍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이거 표현지 이거 일단 빨리 해볼까? 이거 좀 들어가자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잠깐 안 믿겠고 응 다 빼고 가네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다 빼고 가네 다 빼고 가네 다 빼고 가네 아디다스 아디다스 한 번 볼래? 아디다스 아디다스 한 번 봐봐 오 야 이거 괜찮네 이런 거 어때? 하나 사주라니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세뱀파 신고 다녀요 아니 일단 딱 정하자 뭐 사야지 사지라 맨투맨 패딩 아이더 가볼까? 아이 무슨 아이더야 오늘 노스가 볼까 노스? 아이 무슨 노스야 왜? 어? 노스 자기야 우리 때야 왜? 하하 지금 노스 아무도 안 입어 원래 지 요즘에도 디스커버리야 그래 디스커브리 나 디스커브리부터 가자 공유가 모델이거든 갓 공유 공유가 형 징투 어 거기다 가도 돼 명문 태권도 오 오돌 예쁜데? 아이 핏 좀 잘 나오는데? 괜찮은데? 아 핏이 나오는 거 같아요 오 괜찮은데? 얼마? 가격도 65만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아니 나 파인 캡슐에 잠들어있었나? 나는 그대로인데 가격은 왜 다 오른 느낌이냐? 엄청 이뻐? 딱 마음에 들어? 근데 검정이 좋지 네이비야 검정이야 얼마야? 일단 가격해봐 32만원? 괜찮네 패딩은 아이돌 아 무슨 아이돌야 업 좀 부탁드릴게요 야 밥 먹지 말라고 왜 먹어? 네가 먹으니까 내가 먹어준거지 어딨어 분위기 밥 먹기 전에 뭐 먹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거 아니야? 잘했네 항상 정면을 주셔야 돼 운전할 때는 왜냐면 앞에 차가 깜빡이 일으키지 그러면 급정지가 애쓰겠다 대신 급정지를 했어 너랑 나랑 자리 거짓래? 아예? 내가 이 편해 응? 근데 이거 너무 좋아 간장 새우도 직접 주세요 보여주면서 뭐가 되게 요렇게 이렇게 간장 새우도 그게 무럭이야 amo 밥 먹으면 상싶은 뭐야 쳐다보? 네 안찍해 아 나 배그러 자르고 싶어? 잘라가지고 연아 형님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근데 오늘 스케줄 있을텐데 여기서 가까워 근데 아니 원래 하루 이틀 전에 전화해야 되는데 실물이 훨씬 더 이쁜데 그치? 나 오랜만에 형 집에서 잘라 그래 왜 우리집에서 잘라 그래 근데 우리집 컵도 없는데 혹시 리모콘도 없어 지금 TV도 없어 리모콘이 없어서 어딨는데? 몰라 리모콘 없어졌어 자기도 간단한데 몰라 형 잘생겼었어 원래 수영길러서 그래 지금 집갈때 너가 형 안 졸리게 해야돼 지금 퇴근시간이라 개맞힌걸? 내가 안가? 셋녀사한테 맡기라고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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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